Q. 흰색의 룰로는 사진을 보여줬어요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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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곧 죽이네. 다시 찍어, 다시 찍어, 다시. 하민아, 나와. 빨리 나와, 할머니들만 찍게. 아, 진짜 힘들다. 히트 안 맞으셨어요? 이제 안 쓰는 철제 선반이 하나 있는데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집에 오시게 됐습니다. 이따 이거 챙겨놓고. 세탁기를 안 바꿔? 아빠 옷장에 보면 오락기 있네. 이때문에 다시 주면 안 되나? 왜 또 뭘 가져가라고 또. 다 옮기면 되는 거죠, 이제? 없어? 아, 좀 이따가 모르게 급해.